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오늘 사사기 설교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매일 목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원의 이야기예요. 오늘 세 가지의 소재지를 정했는데 주제하고 연결하시면 라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보리떡 한 덩이의 꿈이라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라임이 맞는 설교입니다. 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약하시나요? 우린 약한 게 많습니다. 약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몽예일까요? 그러나 약한 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선한 것도 아닙니다. 약한 것은 많은 것들을 오히려 유발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우리 몸에도 보면 가장 약한 지체, 눈동자 같은 건 정말 약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약함은 인내를 유발합니다. 약함은 사랑을 유발하고요. 약함은 희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은 우리 생명체 속에서 아름다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뿔소보다 사슴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가늘고 긴 목과 맹수의 공격에도 슬픈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연약할 때 우리는 치유와 효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치유가 기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존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부모는 비로소 깨어납니다. 학생들의 연약함을 볼 때 선생님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 다시 자기를 격려해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죄가 연약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물 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만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활동을 정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우리 몸에 수술이 시작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은 거기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은혜와 가깝습니다. 내가 약하지 않나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깝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문두드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사사기의 사람들은 역시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엘리아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그렇게 성경 안에서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우리처럼 미성숙하고 연약한 존재들, 사사기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더 연민이 간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실수하는 사람들 보면 왠지 정이 가고 그래서 형님으로 부르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실수할 때 모세 형님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를 두고 베드로 헤임 그 정도로 사사기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없고요.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열두지파의 부족 동맹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도 없고 여우수화도 없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빼면요. 소점과 고모라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고통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교육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우리를 교육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캐스팅을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표자를 캐스팅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고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사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단수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이 왜 이렇느냐고 그렇게 혀를 차고 비판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캐스팅되었기 때문입니다. 캐스팅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다 똑같아요. 도찐개찐해요. 다들 연약해져 있고 그리고 불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캐스팅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캐스팅한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기도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사도는 이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 29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 상태에다가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을 펼쳐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의 예를 들어서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캐스팅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원을 캐스팅했는데 그는 그럴만한 사람인가? 아니요. 그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수탈하면서 마지막 한 털 양식까지 다 수탈했습니다. 궁지에 든 쥐도 피할 곳을 열어놓고 쫓아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 한 털까지 다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미디안을 두려워했고 그의 기도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드러나면 다 뺏기게 되니까 숨어서 타작마당 뒤에 숨어있는 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감동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깨우시는 영. 그 영의 감동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로 초대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믿음의 초대를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려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감동할 때 그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믿음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연약한 존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첫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락의 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야 될 길이 멀거든요. 신기한 것은 이 믿음이 계속 새로운 믿음을 향해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한다는 것.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장한다. 히브리스 11장 1절은 이것을 두 가지 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믿음은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두 번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고 기대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하게 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설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작곡을 하는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CEO가 아직 결말이 이르지 않았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이것이 성공할 거야라는 이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이게 성장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잘하게 하셔서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캐스팅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주권을 던지고 키를 던져넣는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거기까지 가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게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결코 볼 수 없어요. 보지 못해요. 그래서 범인은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지경이야?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것을 향해서 내가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두 번째 성장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향해서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하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미디안에서 구할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그는 이것이 자기 능력밖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서 산에다가 굴을 파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군사력은 비교할 필요도 없었고 싸워볼 의욕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과연 승산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훨씬 더 강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사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는 서방에 의존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사실 그가 한 일은 물론 도망치지 않고 구심점이 됐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전력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서방을 다니면서 서방에 의존하는, 서방의 무기에 의존하는 그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바보 같은 일일까요? 그 시간에 차라리 지푸라게라도 잡고 나무 몽둥이 하나라도 더 깎아서 모으는 게 나았을까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경문을 써붙여서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을 질러야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영예 감동을 받은 이후로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6장 14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면 그는 양털 뭉치를 가지고 타장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양털 뭉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양털 뭉치를 타장마당에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강구했냐면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건 뭐냐면 양털 뭉치가 밤이 지나면 축축이 젖어있게 하시고 그 주변은 뽀송뽀송 말라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양털 뭉치가 밤에 젖을까요? 그 지역, 이스라엘 평원은 이슬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얼마만큼 내리냐면 밤에 내리는 이슬이 마치 비처럼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엘리아를 통해 말씀하시죠. 비만이 아니라 이슬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타장마당에 놓고 밤이 지나면 거기에는 당연하게 이슬이 머금어서 축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은 말라있게 하고 그리고 양털 뭉치가 축축 젖어있는데 짜니까 물이 한 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니요. 양털 뭉치에 밤새 내리는 이슬이 젖어있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그 주변이 말라있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있냐고 물어요. 중세 때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쟁반에 가지고 가면서 꾀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길도 먼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빨리 정합시다. 제가 헌금 하늘로 던질 테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건 하나님 가지시고 땅에 떨어지는 건 제가 갖고 그래서 앳다 하나님하고 던지니까 다 땅에 떨어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고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뜻이면 이렇게 하소서 그런데 그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맞아. 그런데 왠지 불안하죠. 왠지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냥 인간의 경험으로도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이 맞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둬도 그렇게 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베팅을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믿으면 그게 기대인지 바람인지 소원인지 아니면 원망인지 나중에서는 자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그래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털 뭉치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엉뚱하게 구합니다. 밤새 동안 이 이슬이 빛처럼 내리는 이 타장마당에서 이 양털 뭉치에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식 밖입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은 역방향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게 해달라는 기도가 순방향의 기적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일 때 이것을 순방향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곡물이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떡이 되고 또 물고기가 산란하고 그리고 부하해서 다시 또 물고기가 되고 그 방향을 빨리 초고속으로 돌린다면 아마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양식의 마중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순방향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중력을 거스려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걸어오라 바다 위를 걸으라 하실 때에 이것은 역방향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믿음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양털뭉치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의 믿음은 시간과 생명질서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은 바로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때마침 하나님은 그 상식 밖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에는 첫 번째 양털뭉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식인지 경험인지 운명인지 팔자인지 모를 바로 그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교라고 부른 것들의 모습입니다. 약하니까 아프고 아프니까 아프리카이고 아니고 아프니까 괴롭고 괴롭지만 참고 참아야 되니까 인내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뭔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나마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위로하고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참 안 됐어요. 그래도 힘내세요. 좋아질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이 첫 번째 양털뭉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상식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은 애처롭고 지치고 때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잘 된다고 우리는 은근히 부러워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핸디캡이 주어졌을까 하는 전형적인 죄 안에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제2의 에너지 숨을 불어놓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상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양털뭉치로의 초대입니다. 비같이 내리는 이슬에도 양털뭉치가 젖지 않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소서 아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에 응하는 여러분 여기를 추구합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상식적인 믿음에 상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교회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보지만 상식적인 아이들 잘해주는 사람에게 약간 웃고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특별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애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믿음의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비밀 하나 누서랄까요? 인생의 악순환이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악순환과 같습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더니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양에 부르짖고 그게 구원받으니까 잠시 평안하더니 또 다음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악순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식의 순환입니다. 낮에는 대담하지만 밤에는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부여할 때는 방만하고 게으르지만 빈곤할 때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평온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고 활란 날에는 부르짖고 즉 약하니까 약하다입니다. 그런데 비밀은 뭐냐면 이 악순환의 미로를 깨트리는 열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양털뭉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서야 합니다. 상식만으로 인생의 생로병사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비상식으로 서야 합니다.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마주 서야 합니다. 이브리스 11장 34절은 바로 기도원, 입다 그리고 바락, 삼손 그들이 바로 그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요 이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 바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기도원의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믿음은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길로 향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쇼다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각 즉각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정교생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권태롭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두 번째 양털 뭉치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버리떡 한 덩이의 꿈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라임을 이어보면 버리떡 한 덩이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원은 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길거리 캐스팅이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사사기 7장은 성경 중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위대한 장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살류기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걸 제가 뭐를 보고 하냐면 그가 가진 지혜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편해받으면서 꿈이나 꾸고 있을 때는 사실은 상식적이었어요. 조금 엉뚱하긴 하지만 뭐가 좋은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혹과 핍박의 시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즉각 즉각 응답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네들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알렐루야. 그들은 사춘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억비꽁이나 SNS 잠재 중독자들이 아니고요. 잠재적인 공황장애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비상식의 그런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그 의뢰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기두원이 300명을 뽑습니다. 미디안 10만 군대를 상대하는데 300명을 뽑는 그 무모함과 그 생각의 발상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가 레오니다스의 300과 같은 무슨 한 사람이 천 명씩 상대할 것 같은 그런 철인들을 뽑아 놓은 게 아니잖아요. 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냥 항아리 랜턴 아니 횃불 그리고 나팔 그렇게 가지고 300명 가운데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베스트셀러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어디 대학 MBA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리고 두 번째 양털뭉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자기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밤에 야행을 나갑니다. 미디안 군에 들어가서 이제 염탐을 하는데 적의 약함을 찾아내는 염탐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신을 구하기 위해서 염탐을 하는데 때마침 미디안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야 어제 나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에 들어오더니 그냥 우리 진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맞은편의 사람이 그 꿈의 내용은 그 보리떡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 기도원이야 기도원이 칼이 이걸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방언하고 한 사람은 통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원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칼도 없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으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의 약함은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시는데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해골 골짜기의 해골들이 주의 군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저를 캐스팅한 것에 대해서 한때 자존감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미련한 저를 선택하고 후회하시죠. 잘못 생각하신 것 같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가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하고 어제, 그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다음 세대, 지금 한 85%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물론 멀티링구얼하고 두 가지 문화를 경계선에 있는 것, 그걸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훌륭해지고 똑똑해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멍해와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분노와 적개심과 모든 어려움이 그 가운데 다 스며들 수 있습니다. 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언어와 언어 사이, 문화와 문화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그 가운데를 채우시니까 그 두 가지가 잘 접합이 되면서 날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암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어른들이 어렵다는 설교를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모습을 보면서 85% 된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5% 채웁시다. 나머지 10%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 제발 오래 사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한 20, 30년이 어떻게 되는지 꼭 보고 돌아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상식선에 서서 이럴까 저럴까 세상 탓이나 하던 이전 세대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학교에서 계몽의 생각을 배우고요. 그리고 독일 학교에서 뭐 배웁니까? 젠더에 대한 것도 완전히 자유주의로 배우고 얼마든지 정말 백지처럼 다 풀어놓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말씀의 기준을 배우고 진리의 기준을 배우는 그들은 보리떡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 중에 강하게 하소서 즉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양털 뭉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연약함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밀과 영광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너 큰 용사여. 큰 용사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그의 믿음을 삼으시며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그에게 비상식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나로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나님 내 양털 뭉치를 죽게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성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보리떡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응답하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십시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